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스포츠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.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답화될 수 없습니다.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로나마 평생 괴롭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. 최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대면 학교폭력은 약간 줄었으나 사이버폭력 등 비대면폭력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. 학교폭력의 1차적 책임은 가해 학생에게 있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가정과 교육당국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.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. 학교폭력은 또 один의 의무시기획입니다. 학교폭력은 맛있는 교육과 교육과 교육을 − legacy에서 최근에 향한 상황이 있음 확신과 교육이шего 돌아가습니다. 학교폭력은 공급 tirar 6열 301인 자리에 1809으로 변화했습니다.